이젠 온라인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듣는 게 익숙해졌는데요. 관악구 독서교육 사업도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동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열린 독서토론학교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책 읽기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 교사 지도까지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청소년과 학부모 호응이 컸습니다. 관악구가 올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을 준비합니다. 구는 비대면 독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학교 독서 동아리 지원을 늘려 학생들의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기에 동아리 학생들을 온라인 독서토론학교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 독서 동아리 팟캐스트 방송과 오디오북 제작 등 온라인 맞춤형 사업도 추진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독서토론학교를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대면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서 새로운 독서 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자치단체도 미래를 대비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촬영기자1호